한글자막 한글자막 준우야 생일 축하합니다 아니 끝나고 아마 생일파티 하려고 호텔에서 뭐예요? 또 뭐 있어요? 준우야 생일 축하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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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인데 이따 밥이나 사라고 해야겠다 원래 생일날은 원래 생일하는 사람이 싸우고 있습니다 이거? 개인적으로 할게요 창피하게 아 갑자기 생각하네 근데 요즘 준우 형 저한테 좀 고마워해야 될걸요? 이유는 준우 형한테 물어보세요 어? 오늘 준우 형 생일이에요? 준우 형 생일 축하해요 준우 형 준우 형 열심히 파이팅 여보세요 기모아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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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일 축하드립니다 어? 진짜 생일이래? 어? 진짜 생일이래? 안인척해야죠 몰랐는데? 형 빨리 와봐요 생일선물 돈도 있어요? 그래도 저희 산비로 산거에요 아 진짜요? 그럼 너무 미안한데 저 오토파크 나와라 어디 나왔는데 야 색깔이 다른게 요거 한게? 소개 안아주겠어요? 약간 이거 약간 다른거 같아 거의 청량 느낌이래 지금 니가 오는거지 니가 오는거지 이거 했으면 좋겠네요 나이스 나이키 신발 같은데 열어보십니다 저 이거 보다 한 치수 큰거에요 열어보세요 올해 아야겠어요 안녕하세요 진짠 줄 알았다 저희가 선물을 우리 핸드백이들 잘 시켰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진 한 번 projet 하겠습니다 생일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